3강 결권이랑 기공룡권 말해줘도 내가 철권을 몰라서 그게 어떤 기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아는 건 나락쓸기 하나 자 어쨌든 자토 대솔 개막 시작하겠습니다 볼카... 아 개막 볼카니 S볼카니 더스트 에디소환 EHS 공콤 드릴 드릴 직각 라이오트를 앞히로 에디소환 에디 없어지고요 프리기 실패 신기술 공중리벌버 낙법 파프닐 자 체력 많이 빼고요 에디게이저 회수 구석에서 드릴 다시 한번 드릴 또 드릴 예스 볼카닉 솔에 이선다 역카드 뱀디 로망을 눌렀지만 늦었죠 에디 또 사망 신기술 로망 리벌버 리벌버 자 이렇게 되면 무뚝뚝 서서피 푸리고 에디 소환 이선다 리버서 실패 더스트 이게 웬 떡 거저먹기 볼카닉 드릴 안자이스 노비르 서서피 서서피 아 댐드팍 나오는 타이잉에 볼카닉 점프 K 역카드 다시 소환 아 이번작 에디 너무 빨리 나와요 익젯 기반이다 보니까 또 볼카닉 이번엔 낙불 이선다 역카드 드래곤 인스톨 이대로 죽나요? 아 EHS로 마무리 1승 챙기시는 해클리오 님 자 모티님 마그리토엑스 자 이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 패자족 결승이고요 예 모티 님 대 마그리토엑스 슬레 대 밀리아 자 일단은 오늘 슬레 대 밀리아 계속 보이네요 슬레이유저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럭스 제이크 후리기 잡기로 2선 더 갑니다 역가드 아 저공 대신 실패 다시 다운뱃고요 로망 입구에 입깡팡 왜요? 입구에 입깡팡 왜요? 아니요 아니요 스무수로 이렇게 나와서 아 네 후리기 Hs 파일번커 콩콩 신기술 포스 로망 압데씨 마파헌치 덴디 잡기 자 체력 거의 비슷합니다 신기술 가드 굳히고 마파헌치 아 카운터 실수 2hs 슬레이어가 먼저 한판 따내갑니다 자 덴디 스텝 합기 hs 또 hs 덴디 크로스와이질 1hs 공콩 아 프리기록 잡기 깔고 중단 사이렌드 포스 던지고 포스 아 역전 바꿔요 이걸 어떻게 막나요 오시계 킥 자 다시한번 이선다 하단 중단 구르고 잡기 실패 에스파생 파일번커 마파헌치 해축 포스 프리고 쓰읍 뭔가 우